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공항공사 조현영 부산지역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교통방송에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장 조현영입니다. 앞으로도 김해공항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항운영전문공기업입니다. 그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주민들의 편리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김해국제공항의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 항공산업의 육성 지원 및 문항노선 확대 등 다양한 업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부산 최초의 공항 하면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해공항이 아니라 수영비행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비삼거리라고 해서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요. 수영비행장은 원래는 사실 군사시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영비행장은 1940년 군비행장으로 당초 건설이 되었으나 48년부터 민간공항도 운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 부산비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이후에 1976년 8월에 현재 위치로 확장 이전하면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네. 김해공항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 그리고 운항현황을 짚어보죠. 네. 김해공항은 3200m하고 2743m 활주로 두 번하고 12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국내 여객터미널 그리고 5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여객터미널과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국제 화물터미널 그리고 5300여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제선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 괌 등 12개국 40개 노선과 주 1138편을 운행하고 있고 네. 이 규모는 국내에서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국제 노선을 현재 운항 중이며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김포 제주 인천 3개 노선과 주 972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해공항 이용 여객은 지난해 전체 1490만 명으로 그중에서 국제 여객이 778만 명 국내 여객은 712만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올해 2월 19일에는 11 이용 여객이 약 5만 2천여 명으로 개항 이래 최다 기록을 갱신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으로 거점공항으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뭐 포화상태다. 이용객은 이렇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은 부족하고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걱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해공항의 포화상태가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김해공항은 여객이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과 노선 다변화 그리고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국제 여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18%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직전 년도 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3월 현재까지 17%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늘어난 항공수요에 대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약 1300억을 투입해서 6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 터미널 1단계 증축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올 6월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터미널 증축이 완공되면 다소 혼잡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국토부하고 현재 영국의 공항전문 컨설팅업체인 a-love사에 의뢰를 해서 혼자 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 개선이랄지 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연장선상입니다마는 주차장도 사실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혼잡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국제선 주차 빌딩을 신축 정추했고 지난해도 주차면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약 5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급증하는 이용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되면 마땅함에도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공항 주차장이 약 5300면인데 저희가 올해 5월 말까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약 530면 주차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고 네. 또 추가로 1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 주차 빌딩을 신축하는 방안도 현재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불편합니다. 김해공항은 지하철과 환승 가능한 경전철이 바로 연결되고 벗어노선도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지연율에 대한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시에 이륙하고 착륙하고 정시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김해공항의 국제선 지연율 이것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리고 지연율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인천이나 제주에 비해서는 지연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 지연율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리로 말씀 주십시오. 김해공항 국제선 지연율은 2015년도에 2.8% 16년도에는 3.6%였다가 올해에는 다시 2.6% 이하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인천을 포함한 전국공항 국제선 평균 지연율이 5.8%인데 인천은 6.4% 김포공항은 1.7% 제주는 7.8%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지연 원인에 분석을 해보면 76%는 항공기 접속 문제입니다. 어느 항공항에서 지연이 발생되면 연세적으로 다른 공항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항공기 집속 접속 지연을 유발하는 요인은 김해공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상대공항인 중국공항 지역은 상당히 항공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연세적으로 지연이 발생되고 있고 또 국내 영향을 보면 제주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국내에서 연결항공편이 자주 지연이 됩니다. 이러면 따라가지고 홍콩이라든지 방콕 등 동남행 항공기가 같이 이렇게 지연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우리 공사는 지연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분석해서 김해공항 자체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루장이라든지 여객터미널 운영 절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항공사라든지 지상조업체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도 감소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김해공항 운항 제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 논의를 둘러싸고 부산시하고 또 김해 시민단체 간의 의견 충돌이 좀 심한 상황이 있고요. 야간 운항을 늘리게 되면 김해공항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죠. 야간 소음 때문에 이건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김해공항의 커피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야간 운항 금지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지금 현행 그렇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사와 여행사가 탄력적으로 항공기 운항시간하고 여행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항공수의 유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또한 야간에 기상이라든지 항공기 연결 등의 사유로 출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 커피타임으로 인해서 다음날 출발을 하고 늦게 도착하고 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공항은 국제선 취향지가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운항 제한시간 전후인 06시부터 08시 사이 또 밤시간대인 20시부터 22시까지 집중적으로 항공기 출도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커피타임이 완화된다면 항공기 운항이 분산되면서 김해공항의 포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도착한 항공기의 안전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출발 지연으로 인한 불편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커피타임 단축을 통해서 운항시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관련 기관 협의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간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예와 협조를 전제로 해서 지역 발전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부산지방항공청과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활주류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는 활주류 연장과 24시간 운항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활주류를 연장하거나 24시간 운항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요? 부산시 경상남도 등 지역사회에서 신공항 건설 시에 활주류 길이를 3800m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24시간 운영공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소음 대책과 함께 현재 기본기획 수립시에 적극 검토가 돼야 될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해 공항은 공항 소음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래 우리 공사는 각종 소음 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약 308억 원이고 올해도 약 6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주택이라든지 학교의 냉방, 방음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 마을 해관 신축 등을 통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국토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기본기획 수립과 함께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글귀화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소음 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조현영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 초대석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명사 초대석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의 조현영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김해공항 확장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인천공항에 편중된 중장거리 노선을 배분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미래 수요를 줄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고요. 김해공항의 중장거리 노선을 개설할 경우에 이용객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관련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중으로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초 항공수요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현재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 편중되어 있지만 국제선 여객이 몇 년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미주나 유럽 방면 노선 개설에 충분한 소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비즈니스 및 관광 소요가 풍부한 싱가포르라든지 자카르타 노선과 미주 유럽의 대규모 허브공항 즉 LA공항이라든지 헬싱기공항 프랑프루트공항 등 노선 개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항공사에서도 취향을 지속적으로 문의해오고 있고 또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김해공항은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항공 소요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중장거리 노선망이 확충된다면 황성역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비즈니스 수요 및 항공 화물 증가에 따라서 공항과 지역사회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항공정책도 필요하고 부산시 등 지자체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항 노선의 다각화를 공항 운영자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중장거리 노선 개설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취향의사를 갖고 있는 항공사와도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리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진 성능에 대한 말씀을 좀 끝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 9월에 경주 지진 이후에 전국적으로 진도 2, 3규모의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김해공항의 내진 성능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진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김해공항의 활주로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은 지진에 대비하여 충분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설물들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어 리터 규모 6.3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난해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공항 내 모든 시설물들은 지진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 9월 12일 경주 부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끝으로 부산 경남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죠. 우선 김해국제공항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좋은 의견 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공항 이용객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인 김해 신공항 건설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부산 경남 지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여 동남권 경제의 활력을 부여넣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공항공사는 김해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예화와 협조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시회부터 건설운영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사 초대석은 한국공항공사 조현영 부산지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